뒷면은 디자인으로 가리면서도 아이폰인 건 확실히 알 수 있고 아이폰의 색상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을 구입한 다음에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구입하게 되죠 다양한 액세서리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케이스는 아이폰을 보호하는 데 핵심이며 디자인 또한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거기에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케이스를 아무래도 구입하게 됩니다 숙여할 아이폰 15 모란카노 케이스는 다양한 디자인의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약 2만 5천원입니다 적립금과 쿠폰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이 있어 실제 구매 가격은 그보다 더 낮아집니다 가성비가 좋은 케이스죠 제가 선택한 케이스 디자인은 라벨셋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내추럴 티타늄에 장착해보면서 케이스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면 뒷판에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잘 안보일 수가 있는데요 맥세이플링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오디 미움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PC 소재와 충격 흡수가 뛰어난 TPU 소재의 이중구조입니다 하단 마이크에는 메탈 메시가 있어서 이물질과 먼지를 차단해줍니다 보통 여기까지 커브되는 케이스는 잘 없는데 말이죠 USB 충전 단자는 잘 뚫어놨습니다 모서리에도 강력한 범퍼가 있어 파손 걱정이 없습니다 대신 범퍼 때문에 부피는 꽤 커진 느낌입니다 슬림한 케이스를 선호한다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이폰 15 프로 내추럴 티타늄 색상에 장착해보겠습니다 장착 방법은 일반적인 케이스와 같습니다 장착은 끝입니다 간단하죠? 일반적인 케이스와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뒷면은 유막 향상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번들거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쪽을 보면 모란카노 문구가 보입니다 카메라가 워낙 크고 튀어나와 있어서 보호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케이스가 높게 설계되어 있어 바닥에 닿는 걸 방지합니다 이 부분이 케이스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어야 카메라가 바닥에 닿는 걸 방지해줍니다 액정부도 높게 설계되어 있어서 바닥에 닿는 걸 방지해줍니다 버튼도 잘 눌리고 살기가 잘 돼 있지 않은 케이스 중에서는 버튼이 잘 눌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란카노 케이스는 버튼이 정말 잘 눌립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액션 버튼도 완벽하게 보호해줍니다 현재 액정 보호필름이 붙어있는 상태인데 케이스를 장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충전 포트도 잘 뚫려 있어 충전 시 방해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유니크합니다 보통 투명 케이스를 많이 쓰는데 투명 케이스는 어떤 종류를 사용해도 다 비슷하게 마련이지만 모란카노의 케이스는 특별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어디에 아이폰을 두어도 내 폰인 게 확 눈에 들어옵니다 뒤에 QR코드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로 연결되는지 궁금하네요 QR코드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어디로 연결될지 한번 볼게요 케이스를 판매하는 곳으로 연결될 줄 알았는데 이 디자인에 대한 판매소로 연결되네요 여러모로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뒷면은 디자인으로 가리면서도 아이폰인 건 확실히 알 수 있고 아이폰의 색상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측면이 TPU이기 때문에 그립감도 좋습니다 맥세이프링도 네오리몬 자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강력한 자력을 보여줍니다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맥세이프 기능이 없는 케이스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맥세이프 기능을 지원하는지 여부도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케이스를 길게 사용해도 네오리몬 자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력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란카노 아이폰 15 맥세이프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 유니크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어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죠 18개의 네오리몬 자석이 들어가 있어 강력한 자력을 보여줍니다 PC와 TPU, 이중 구조라 내구성과 충격 흡수에 신경을 쓴 제품입니다 모든 버튼이 잘 눌리는 건 물론이고 하단 마이크북까지 메탈 메쉬로 커버했고 뒷면 유막 방지까지 돼 있는 케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보호나 액정 보호를 위해 높게 설계가 되어 있고 모서리 범퍼까지 있어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보호를 원하는 분들은 좋겠지만 슬립한 케이스를 선호한다면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유니크한 디자인의 맥세이프 케이스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케이스가 많으며 아이폰 15 보호는 물론이고 맥세이프 기능까지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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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